가쌤 사는 사람들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가쌤이라는 게 유행을 한다고 하는데 약간 유행이 좀 전에 시작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요즘에 또 약간 뜨고 있고 약간 또 진난어 같기도 합니다 요즘 워낙 트렌드가 빠르니까 근데 이제 아재인 저로서는 가쌤? 가쌤이 뭐야? 한번 알아봐야겠다 해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 신조어인데 갓이라는 게 신이죠 신 그리고 인생의 생자 해서 신의 인생 이게 뭔 뜻이야? 근데 이제 요즘 애들은 갓을 약간 훌륭하고 멋지고 약간 아주 모범적인 이런 의미로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멋진 인생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야 너 인생 진짜 쩐다 너 진짜 멋있다 너 진짜 부러워 배우고 싶어 뭐 이런 거를 갓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단어도 있더라고 갓찍히 갓생하는 거 린정? 뭐 이러는데 이런 거 보면은 제가 좀 많이 늙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옛날에 우리는 좀 이런 단어까지는 안 썼는데 라는 느낌 받으면 이제 확연한 아재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일종의 습관 성형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습관들을 내 몸에 이제 성형해서 붙이자 그래서 내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이런 습관들을 하면서 노력하는 모습 갓생을 살고 있는 ING다 라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시작하려면은 이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? SNS나 인스타에다가 이걸 올려야 돼 나 이제 갓생 시작한다 나 갓생 1일이야 라고 공지를 때리면서 스타트가 하는 거야 나 혼자 하는 거 아니고 오픈을 해야 돼 오픈을 하고 인증을 하고 남한테 자랑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야 이게 약간 문화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안 해봐서 겉에서 본 것만 설명하는 거니까 뭐래 하면 할 말은 없어요 나 할 수 있다 하고 쓰고 거기서 댓글 응원 받고 하는 게 이제 갓생 시작입니다 2030 세대들한테 절대적으로 검색량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20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갓생이 뭔데 하면은 본인의 주민번호를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욜로 같은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을 약간 말하는 거긴 한데 이거랑은 좀 달라요 뭐냐면 갓생이니까 그냥 플렉스하고 멋지게 산다 이게 아니고 쉴 때는 또 쉬고 내가 할 건 또 하고 그냥 말 그대로 멋진 사람이 되는 거야 멋진 사람 자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갓생이 뭔데 라는 분들을 위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뭐냐면 뭐 이런 겁니다 어플 중에 챌린저스 뭐 이런 게 있대요 이게 뭐냐면 저도 이걸 보면서 참 신박하다고 느꼈는데 챌린지를 거기서 설정할 수 있고 여기다 돈을 걸 수가 있어요 돈을 걸고 나서 못 지키면 벌금으로 내는 거야 제가 원하는 습관을 골라요 거기다 이제 베팅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키면 그 못 지킨 애들 돈을 받아요 상금으로 약간 로또 같은 거지 내가 못 달성했어 그럼 내 돈을 약간 벌금처럼 내고 그래서 모아가지고 이 어플은 약간 뭐 수수료 띄고 나눠주겠지 그냥 참 신박한 어플인 것 같아 사람들이 이 습관 바꾸는 걸 어려워하는구나 그러면은 자기들끼리 돈을 걸게 하자 근데 이걸 체크도 하고 막 그 중간에 막 타임 스케줄도 막 알려주고 알람이 막 뜨니까 이제 어찌 보면 반강제로 자의적으로 본인이 이제 하는 거죠 하려는 의지의 표현을 돈으로 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거래액을 보면은 2020년도만 해도 한 840억인데 2021년에 2천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급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누적 챌린지 참가 수도 한 400만 건 그러니까 지금 꽤 많은 사람들이 내 돈을 자발적으로 내가면서 벌금 걸고 습관을 바꾸려고 한다는 거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캐시워크 뭐 전 써보진 않았는데 많이 걸을수록 돈을 주는 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만보를 걷자 그러면은 뭐 캐시 얼마를 주는데 그거 가지고 뭐 소소하게 뭘 살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어플에 깔아놓고 그냥 걸어다니면은 돈이 쌓인다 그러니까 괜찮잖아 거기에 뭐 중간중간 광고 나오고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갓생이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오운환 이런 거 있어요 오운환 이게 뭐냐면 오늘 운동 뭐 했다 이겁니다 나 오늘 할 거 했어 운동했어 뭐 이런 것들 결국에 이제 내가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소박한 거지만 매일매일 하면서 내 인생을 바꿔나가고 있어 그래서 난 앞으로 갓생을 살 거야 멋진 인생을 위한 갓생 살기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세대 우리 세대는 약간 미라클 모닝이 와닿죠 이거 딱 보자마자 마음이 편해졌어 아 미라클 모닝 하니까 이해가 바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의 갓생인 거지 이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책도 보고 명상도 하고 뭐 가계부도 쓰는 분도 있고 미국 주식 공부하는 분도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미라클 모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작은 성취를 하면서 행복한 하루를 살자 이게 이제 갓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찾다 보니까 이거 좋은 거예요 이게 저는 그냥 갓생이 뭔데 하다가 조금 뭐 이렇게 하는 거 되게 괜찮다 왜냐하면 이게 특이점이 있는 게 작은 성취를 꾸준히 매일매일 달성하는 거 거기다가 인증 시스템을 붙인 거야 요즘에 SNS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나 혼자 하면 아무도 안 알아주면 안 해 하기 싫고 그런데 이걸 인증으로 하고 막 순위를 매기고 뭔가 내가 잘했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막 인정해주고 막 박수 쳐주고 하게 만드니까 성취가 계속 쌓이면서 내 인생이 좀 바뀌는 거죠 가던 방향이 좀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를 어찌 보면 이거는 되게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인스타그램이라는 게 저는 되게 안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게임 현질 캐릭터라고 저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정의를 나는 현실에는 저런 사람이 아닌데 SNS 인스타에 있는 나는 스노우로 얼굴도 바꿔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제일 비싼 거를 막 올려놓고 나는 절대 자주 먹지 않는 음식을 매일 먹는 것처럼 포장해놓은 게임 캐릭터죠 근데 어쩔 수 없이 현질이 필요하니까 현질을 막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소비를 오히려 좀 부추기는 저는 그런 거라고 보는데 이거를 좋은 방향으로 바꾼 게 갓생이 아닌가 요즘에는 워낙에 이 스마트폰 세대고 인증하고 싶고 뭔가 자랑하고 싶고 뭐 SNS 온라인에서 뭔가 활동하는 게 오프라인보다 더 중요한 시절이다 보니까 이런 욕구를 좀 좋은 방향으로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소할 수 있게 해준 게 갓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미라클 모닝이 제일 이해가 쉽다고 했잖아요 미라클 모닝 치면 어떻게 돼? 111만 개 했다 근데 111만 개 했는데 보면 다 뭔가 막 열심히 산 거야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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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라클 모닝 맞죠? 거의 미라클 모닝의 정석 같은 사진이죠 노트북과 커피 그리고 이제 쿠키 근데 이제 올라간 시간은 새벽 5시 이렇게 해서 나는 오늘도 하루를 준비한다 이렇게 써놓고 아자아자 화이팅 아 아자아자 죄송합니다 그건 아재죠 누구누구 오늘도 멋진 하루 응원해 셀프 응원 이런 거 써놓으면은 아 미라클 모닝 잘했다 요거 올리는 시간에 차라리 자 제가 봤을 때 그게 맞는 거 같아 근데 이 소비자랑을 노력자랑으로 바꾸는 거를 이제 말한다 근데 이게 제가 보다 보니까요 이게 좀 이상해 뭐냐면은 왜 하는 거지? 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어요 이걸 왜 할까 도대체 사람들이 이게 보니까요 안 하는 거보단 낫거든요 분명히 안 하는 거보단 낫죠 아니 아침에 일어나서 뭐 러닝하고 그리고 오늘 운동 하루씩 하고 하면 좋죠 책도 보고 하면 당연히 좋은데 이게 약간 좀 그 인증과 어찌 보면 컨텐츠로 소비가 되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목적 없이 그냥 하루하루 성취를 하면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된 거야 라는 식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이유가 명확하게 하는 갓생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새벽에 일어나서 명상과 책을 읽고 하루에 만복 얻고 뭐 3시간씩 스터디 공부하고 밤에는 회화로 영어를 하고 넷플릭스 받아 적고 하는 것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뭘 위해서 하는 건가가 약간은 좀 의문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목표 없는 노력을 하면은 문제가 있는 게 바로 이 번아웃 같은 거죠 처음에는 해요 SNS에 인증도 했고 자 오늘부터 갓생 1일이야 그럼 갓생 2일도 해야 되고 3일도 해야 되고 4일도 해야 되잖아요 막 올려야 되는데 어느 순간 너무 힘들다 내가 왜 하고 있지? 라고 하면서 그냥 때려쳐 인스타 비공개 한번 돌려놓고 한 한 달 있다가 다시 풀면서 왜 친구들이 막 걱정하죠 왜 너 무슨 일이 있었어? 하면 아 뭐 좀 심각한 일이 있었어 뭐 집안에 좀 심각한 일이 있었는데 해결됐어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쓱 갓생 없애고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 저는 좀 목표를 좀 정하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한 플랜을 좀 짜가지고 매일 행동하는 그런 실천 이렇게 조금 더 갓생을 좀 구체화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과정이 아니라 사실 결과죠 멋진 인생을 사는 거 그러니까 그 멋진 인생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거기까지 가는 플랜을 짜가지고 그러면 하루에 뭘 해야 되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하루에 이런 걸 하면 멋진 인생이에요 라는 거를 모아가지고 그걸 그냥 반복하고 있다고 해서 결과가 잘 나오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결국에 과정보다는 결과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주제를 굳이 왜 하는가 제가 요거를 보면서 느꼈어 이거 한번 해보면 좋겠다 제가 어쨌든 유튜버이기도 하고 시청자분들도 좀 있으니까 갓생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뭔가 플랜을 명확하게 짜가지고 이분들이 강제로 인증하게 하면서 따라하게 하면은 이거 조금 사람을 좀 바꿀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맨날 댓글이 달리는 게 제가 유튜브도 한 6년, 7년째 하고 있지만 공부하라고 하는데 뭐 해야 돼요? 책을 보라는데 뭐 봐야 돼요? 책 30권 보세요 하면 30권 추천해 주세요 이게 지금 계속 달리고 그리고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우선 중개사 문 열고 들어갔습니다 뭐 이런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라고는 하는데 뭘 하라는지를 안 정해 주니까 하질 못하는 거야 우리나라 주입식 교육의 폐해 같은 거죠 뭔가 교과서 같은 걸 줘 시험 범위를 정해줘 그래야지 공부를 하지 자유롭게 하라니까 못하겠어요 라는 분들 그리고 조금 뭐 하다가 뭐 인증도 안 하고 남한테 뭐 자랑도 못하겠고 내 친구들은 이거에 관심도 없으니까 인스타에 올리면 야 쓰잘데기 없는 거 하지 말고 술 먹으러 나와 이래버리니까 일주일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네이버 카페가 있긴 한데 이걸 좀 개편을 좀 해봐야겠다 갑자기 영감이 좀 떠올랐어요 이런 거 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예 플랜을 짜가지고 무슨 날 뭐 해라 이렇게 정해놓고 인증하게 하면은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부동산 관련해서 공부 맨날 하라고 하고 잘 알아보라고 하는데 공부 좀 하게 챌린지를 한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추석 지나고 한 9월 말 되면은 우리 언어로는 미라클 모닝 미라클 모닝 뭐 시크릿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갓생 챌린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9월 말쯤에 한번 오픈할 테니까 그때 하고 싶은 분들은 신청하세요 뭐 돈 받는 거 아니니까 하고 싶으면 하시고 인증하면서 본인 인생을 좀 플랜 짜는 거 그런 거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